자, 추성원 씨가 최근에 인생 첫 부캐로 인기물리 박차를 가고 있네요. 아, 이 분이? 아, 유튜브예요, 노래? 아, 요즘에. 부캐가 뭐예요? 그 친구 소개하도록. 어, 진짜? 예, 예, 예. 이게 저기 뭐 김대희 뭐 이런 거죠? 아, 극혈이에요, 극혈. 아, 김대희. 아, 갔다 오는 거예요? 예.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거죠? 아, 가시는 못 나와요. 가시는 못 나와요, 그 사람들. 그렇더라고요. 이 놀이 자체가 좀 그런 놀이인데. 피티 야마닷이라고 하던데. 아, 야마다씨. 야마닷사? 대신. 야마닷사. él심이나. pessim이다. 피띠 야마다라고 합니다. 맞아, 맞아. 기모티. 왜요? 이렇게 라디오 스타까지 나와서 너무 기몬띠! 아니십니까? 추성훈 씨의 PT를 관리하고 있고 모든 거 몸이 먹는 거 일탐 다 바꾸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아무도 못합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야만하 씨가 나오신 김에 추성훈 씨가 항상 라스에 나오면 도전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야만하 씨가 혹시 할 수 있을까? 제가 뭐 트림, 콜라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하라고 했었어요. 그거 안 들던데? 제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준비하고 싶어요. 도전하겠습니다. 원래 제가 제 거예요.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좀 한 번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닮았는데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럼 발바닥 벗어봐요. 아닙니다. 벗어! 벗어! 뭘 할 수 있어? 추성훈 씨가 성공하지 못했던 걸로. 내가 알 수 있어. 네, 네. 야마다 기대해 봅니다. 야마다 기대해 봅니다. 야마다! 야마다. 야마다 기대해 봅니다. 야마다! 야마다ㅅ 성공할 것 같아. 막 꼼진 않아요. 그 정도 원하실 거예요. 워낙 원샷을 잘하시니까? 야마다시 성공할 것 같아. 자, 노래. 가슴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며하지만 게임어드. 이 사람 아주. 재주 있는 사람이네. 성공 성공.